기어타임즈 기어타임즈 네, 오랜만에 악쇠사리 시간 가져옵니다. 이번엔 피크입니다. 네, 버츠비TV의 고품격 악기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피크 리뷰인데요. 뭔가 되게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죠? 지금 앞에 컨덴서도 놓여져 있고 선생님 지금 기타 하나 매고 계시고 여기 앞에 어마어마한 종류의 피크가 늘어서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다바피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지금 또 우리 사운드 담당 건우가 또 열심히 다바피크를 실제로 애용하고 있는 유저라고 또 하고요. 다바피크 은근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없습니다, 저거.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만 안 갖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오래됐더라고요, 브랜드가. 지금 보면 브랜드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1996년도에 데이브 스토리가 설립을 한 미국의 기타 피크 브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플렉시블 센터 섹션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립이 이제 이런 특이한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다바피크의 뭔가 좀 핵심적인 어떤 인기를 끄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다바피크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다바피크의 그 사운드적인 특성과 메카니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다바피크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데 선생님은 그 다바피크 중에 이제 그립팁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립팁이죠. 그립팁의 덜린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럼 선생님이 그 그립팁 덜린을 사용을 하시면서 뭐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중평을 내리시자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이쁘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뭐 기왕이면 뭐 세웅지, 뭐 다웅지 기왕이면 세웅지마요? 기왕이면 다웅지마 기왕이면 세웅지마 색깔도 제가 한 다섯 가지 색깔을 섞어서 사용했는데 다 달라 그래, 보는 사람마다. 아, 그렇죠. 예쁘니까. 하나 주면 안 되냐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가운데가 이렇게 난창거립니다. 네네네, 난창하죠. 잡았을 때 이 고무가 두툼해갖고 잡히기도 잘 잡고 난창난장하니까 약간 넓게 잡으면 이게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떨리고 짧게 잡으면 딱! 코어가 딱 서요. 네, 두꺼운 피클을 잡은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일 정도로 약간 넓게 잡고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가 짧게 잡으면 이렇게 진짜 콘트롤 할 수 있군요. 그렇군요. 그런 게 바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아주 이쁘고 그립감이 좋아서 좋고, 좀 용도를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디테일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바피크의 가장 큰 하나의 성격에 대한 틀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다바피크가 네 가지로 나뉘어요. 그립티모델과 재즈그립, 그리고 다바컨트롤과 락컨트롤 이렇게 네 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여기서 사용한 재질이 세 가지입니다. 덜린과 나일론, 폴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덜린이라는 거는 델린이라고도 하고, 델린이라고도 하고, 델린린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저거랍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합성수지 같은 건데 합성수지 같은 건데 이게 기계 강도와 내연성이 굉장히 우수해서 강철 보다 강도가 뛰어나고요. 그래서 외부 압력과 충격이 강한 그러니까 보자면은 뭐 리츠라이트가 에보니를 대체하듯이 오히려 일반적인 다른 뭐 일반 플라스틱 혹은 뭐 자연에서 나온 재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톨터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덜린 말고도 또 나일론과 폴리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애들 있죠? 이 녹색으로 생긴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나일론이고 그리고 젤은 보면 주황색으로 생겼습니다. 요게 나일론이에요. 그리고 나일론 중에서 이제 뾰족한 이렇게 TV 끝에가 뾰족한 애들이 재즈그립이고요. 그래서 그립팁과 재즈그립 그립팁은 일반적으로 요렇게 좀 약간 그냥 요렇게 동글동글한 모양 그리고 재즈그립은 요렇게 뾰족한 애들 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색상을 가지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 요거 요거 팁으로 팁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그립팁과 재즈그립이 세 가지 재질 덜린과 나일론과 폴리젤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운데가 뭐 날씬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요렇게 일반적인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중간이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피크가 기타 줄에 닿았을 때 그 피크의 연주감을 딱 잡아주는 게 뭐냐면 이 피크의 플렉스빌리티란 말이죠.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이는가 인건데 그거랑 그리고 또 하나가 피크의 두께 때문에 줄에 맞는 타격감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타격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아니죠. 두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줄에 맞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좀 더 많이 움직이겠죠. 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얇은 피크 있잖아요. 얇은 피크를 보면 이게 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쿠스틱의 찰랑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 찰랑거리는 느낌을 이 두께로도 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가운데 허리가 없기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피크를 깊게 잡으면 안 휘어요. 안 휘죠. 그래서 두꺼운 느낌 약 1mm 정도 되는 피크를 재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이따 어쿠스틱 이따 시연을 들려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렉서빌리티가 절반 그리고 실제로 두께가 또 타격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근데 약간씩 섞어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충분한 것 같고요. 어쿠스틱을 전문적으로 치시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진짜 닐형처럼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한테는 안 좋을 것 같고 어쿠스틱 기타를 가끔 솔로 하시는 분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슬렁 슬렁 그냥 코드 하다가 깊게 잡고 솔로 딱 들어가는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바 컨트롤과 락 컨트롤이 있는데 다바 컨트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바 컨트롤은 폴리젤과 나일론 재질이 있는데 이건 나일론 재질이에요. 옆에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얇게 되어 있어요. 허리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넓게 잡았을 때 컨트롤 깊게 잡았을 때 컨트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다바 컨트롤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똑같이 팁과 그립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락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극단적으로 생겼죠. 이렇게 잡으면 요렇게 휘고 요렇게 잡으면 잘 안 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덜린과 니켈 실버 두 가지 재질로 나와요. 그래서 이 니켈 실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어쿠스틱을 쳐봤는데 막 쇠 찢어지는 소리 나고 어쿠스틱에는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고 일레게다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 미디엄 하드를 기본적으로 나눠서 쓰실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쿠스틱에서 이 얇은 피크 지금 0.5mm 쓰고 있는데 0.5mm 피크가 이제 줄에 맞는 이 얇은 거에 타격감 있잖아요. 이게 두꺼운 피크가 맞으면 타격감 자체가 좀 달라요. 둔탁해지죠 느낌이 더 둔탁하고 크죠 소리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휘는 느낌 요 유연성으로 이제 사운드 메이킹을 해보자면 원래 얇은 피크로 치면 이런 사운드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0.5mm 피크의 사운드에요. 그러면 우리 다바 피크를 이제 종류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바 피크 일단 덜린 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덜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멀리 잡고 멀리 잡고 소프트 플렉서빌리티가 되게 해볼게요. 사격감은 좀 다른데 자 그럼 이번에는 재즈 그립에 덜린으로 오히려 타격감이 좀 더 비슷해요. 뾰족해서 자 이번에는 다바 컨트롤의 나일론 재질이죠. 이것도 멀리 잡고 해볼게요. 멀리 잡고 해볼게요. 이게 가장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너무 끄트머리를 잡고 치시다 보면은 연주의 안정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어쿠스틱에다가 이거를 접목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좀 그래 어쿠스틱은 여러분들이랑 이런 사운드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을 들려드리기 위한 시연이었고 실제로 일렉기타 선생님이 멀리 잡고 가까이 잡는 것을 니켈 실버로 한번 좀 넓게 잡고 네 니켈 실버로 합니다 짧게 잡고 같은 리프를 한번 쳐보죠 그럴까요? 네 넓게 잡고 짧게 잡고 픽업도 똑같고 톤이 좀 더 쪼네요 솔로도 클린토로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멀리 잡은 거고 가까이 잡으면 빡빡하죠 엄청 사운드 엄청 커지네요 근데 역시 솔로 할때는 짧게 잡고 이렇게 치면 표정이 짙죠 네네 손힘 완전히 손 힘으로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표정 생기고 좋습니다 여기도 선생님 이제 솔로 하시니까 뭐 어쿠스틱 기타에서 이게 얇은 거 이제 치잖아요 얇은 픽으로 치면 사실 스트로크 할 때는 좋은 사운드가 나는데 나는데 이제 솔로를 할 때 솔로 할 때 문제가 이제 너무 매가리 이게 줄에 져서 네 매가리가 없죠 이런 사운드가 나는데 얘를 이제 치다가 좀 짧게 잡고 치면은 아 표정이 확살야죠 확실히 요런 효과는 있어요 독한 효과가 있죠 매콤한 효과가 있는데 네 이거 똑같은 거 치면은 네 콤프레서가 걸렸고요 아무리 세게 쳐도 얘가 피크가 지기 때문에 줄에 아무래도 두께에서 오는 장점은 이런 데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로크 전용이라기 보다 다양한 느낌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립이 편안하고 미끄럽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예뻐서 좋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는 저도 이렇게 유저인데도 처음 알았고요 네 저는 그냥 무조건 예뻐서 씁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젤, 플라스틱, 덜린 이렇게 해서 세 종류로 그리고 뭐 재즈그립과 재즈그립과 일반 그립팁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멀티팩이 있어요 멀티팩 네 그거 하나 사셔서 하나 사서 나한테 뭐가 맞나 확인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놓으면은 이거 뭐 어떡하나 이렇게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어떡하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선물로 뿌리고 다녀요 네 그래서 멀티팩 한번 사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번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멀티팩 사서 써보시고요 제 한 줄평은 진짜 한마디로 드리겠습니다 이쁩니다 이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새홍지마죠 새홍지마 네 다양한 사운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쿠스틱 전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어쿠스틱 전용 얇고 그립감 좀 0.4 0.5 0.6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러면 또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피크 뭐 액세사리 시간에다가 되게 통합해서 한 브랜드를 다뤘기 때문에 딱히 뭐 점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꽂아놔도 예쁘죠 네 그러네요 꽂아놔도 예쁜 피크 다바피크 오늘 종류별로 같이 쭉 살펴보셨고요 다양한 종류의 피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타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